여러분 안녕하세요 read the classics 라는 이제 8주동안 이 animal farm 이라는 책을 읽는 과정에 대해서 뭘 할건지 소개하는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야 영어로 책을 읽는다 영어로 책 읽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 클래스의 이름은 영어로 고전 읽기구요 그 다음에 what are we going to do now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animal farm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두가지 버전으로 수업하려 그럽니다 오프라인은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만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의 영어를 2시간 만나서 이렇게 다 읽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공부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 그러구요 what are we going to talk about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책이 어떤 책인지 그 다음 기간은 어떠한지 수업시간 장소 수강대상 수업방법 학습목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동물농장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우리가 책보다는 영화가 훨씬 쉽잖아요 2019년에 나온 미스터 잔스라는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스탈린 시대에 우크라이나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통해 뭐 세계에서 엄청 혁명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그 기하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취재했던 미스터 잔스라는 기자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 안에 보면 동물농장이 나와요 사실은 이 동물농장이 스탈린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동물 이야기로 바꾸어서 한 거라는 것을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좀 흥미가 생기실 것 같아요 조지오엘에 해당하는 인물도 나오고 동물농장을 쓰고 있는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오디오북이 밑에 보이는데 이제 소리 들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 이제 오디오북이나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디오북 주소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구요 자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은 8주 동안 한 권을 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동물농장은 좀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용기를 내실만 하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는요 그 8주 각 주에 3개씩 강의를 만들어서 3, 8, 24, 28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8번 모이는 거죠 수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혹은 이제 낮에 수업을 낮에 들으실 분들을 위해 낮 시간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 플래티넘 418호에서 모일 거고 수강 대상은 초급에서 중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영어 실력이 대부분 초급에서 중급이잖아요 고급이신 분들이야 뭐 또 이렇게 수업을 따로 듣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으실 것이고 사실 이 책이 그렇게 뭐 초급자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내가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조금 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적당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단어도 다 잊어먹었다 이러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온라인 강의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한글책 하나 사시고 한 4, 5천 원이면 사니까 한글책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영어 자료는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한글책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셔도 영어 공부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수업을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시죠 온라인은 8주 우리가 8주 만나는데 각 주마다 3개의 강의를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 3개의 강의는 이제 그날 읽을 그 주의 읽을 분량에서 이야기의 흐름상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부분을 뽑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의 온라인 강의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금방 보실 수 있지만요 곧 오늘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릴 거니까 아 이런 걸 보여주겠구나 하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온라인 강의 말씀드렸던 한 15분에서 20분짜리 되는 3개의 강의가 매주마다 만들어질 것인데 이때 이제 목표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읽을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프리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 전개를 보여드리는 이런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큰 그림을 보게 하는 숲을 보게 하는 그런 목표와 그 다음에 이제 마름없이 기다 할 수 있는 거는 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영어를 30년 가까이 가르친 사람이니까요 뭐 기관보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고 그래서 단어나 표현이나 문법이나 각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하고 가르쳐드릴 게 많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작게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공략한다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만나서는 뭐 할 것이냐 두 시간 만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깊이 읽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막 읽어오시면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물론 잠깐 인트로덕션 하고는요 이제 꼼꼼히 읽기 이건 뭐냐면 저는 한 이번 클래스에 한 12명에서 15분 정도가 오시면 좋겠고 조는 3개를 만들 거거든요 한 조마다 전체 분량에서 3분의 1을 우리 조 거야 그럼 그걸 열심히 읽어오시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읽기는 어려우니까 3분의 1만 열심히 읽어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것도 생기고 새로 알게 된 재미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조마다 10분씩 한 번씩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조가 이번에 읽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 이런 게 궁금하더라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한 30분 갖고 그러면 이제 궁금증들을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20분 가져서 이제 앞에 한 50분 되는 수업에서는 글을 꼼꼼히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토론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고전이다 보니 생각할 만한 부분 생각을 끌어내는 부분 또 마음을 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한테 마음에 와닿은 부분 한 라인씩을 뽑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로 나눈 겁니다 한국어로 나누고 또는 이제 때로는 작업 여러 가지 작업도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수업을 끝날 때는 한 문단씩 뽑아가지고 영어로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해보려고요 우리가 너무 소리를 안 내서 마치 이제 한쪽 다리는 안 쓰는 것처럼 소리라는 게 참 중요한 영역인데 참 이게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8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그 효과가 어떤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을까를 좀 정리해 봤어요 일단 첫째는 8주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을 깊이 읽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크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우리 이제 한국인들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겁니다 8주 동안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공부하는 거 보면 뭐 렉처 2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책 한 권을 읽을 거니까요 물론 짧은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경험이실 거고 저거 하나만 그냥 꾸준히 하셔도 8주 후에 어 나 영어 좀 공부한 사람 됐어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기의 즐거움에 초점을 둔 영문 독해로 체질을 변화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야 하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어 재밌네 이런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가 이제 또 문법이 우리 너무 사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거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어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좋은 단어 공부 방법 좋은 문법 공부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온라인 수업에서 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우리가 토론을 할 거잖아요 토론을 하다 보면 지식도 늘어나고 또 자기의 의견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한 문단씩 읽을 거거든요 온라인에 있는 그 오디오 오디오 읽어주는 원어민 읽어주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발음을 계속 매주마다 연습하다 보면 두 달 후에는 어 내 발음 굉장히 좋아졌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강의를 영어 가기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영어 근력을 키우려고 하는 어쩌면 참 본래의 의미 외국어를 공부하는 본래의 의미에 맞는 수업을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참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